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 입니다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날이에요 어 그래서 저도 오늘 밖을 나가기가 상당히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방송할 주제는 녹주환경님께서 삼성 어떤 곳 그림으로 라고 이야기를 카페에 해주셨는데 뭐 제가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도 좀 드리고요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됐던 코로나 19로 경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사스마일 또 생각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지금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이 삼성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창문 3기 신도시가 또 발표를 했고 또 삼성이 뭐 한 3년 전에는 스타필드가 없었고 이케아도 없었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알죠 뭐 제가 또 뒤에 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제가 삼성tv를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근데 삼성tv를 검색하면 아예 안 나왔어요 제 유튜브 채널도 안 나오고 이따가 제가 한번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뭐 녹지환경님께서 이야기했던 대한민국의 3대 쇼핑몰 뭐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스타필드 그 다음에 이케아 롯데몰 저는 뭐 이케아를 먼저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지 않고 스타필드를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게 이케아는 외국계 기업이고 스타필드는 우리 뭐 신세계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스타필드 고향을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롯데몰 은평 세 번째로 이케아 롯데 아울렛 고향점 이렇게 3개가 정말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곳은 삼성벨트밖에 없습니다 뭐 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은평 그 다음에 삼성 원흥 이렇게 3곳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거의 뭐 같은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무방할 듯 합니다 신분당선은 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신분당선을 타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공감하실 거고요 신분당선을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만간에 신사까지 이제 강남에서 신사역이 신사역 중간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역이 2022년에 개통 예정이니까 3호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까이 뭐 신분당선을 타보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신분당선 한번 타보시면 제 말씀을 좀 이해하실 거고요 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정말 신분당선 예타는 발표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지금 서북부 연장만 삼성에서 용산까지 지금 예타 통과 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예타 통과됐고 이제 빠르면 이제 신사에서 이제 용산까지 용산까지 동빈고 여기까지 공사를 또 진행을 하겠죠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은 뭐 제가 삼성 8경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말 삼성의 자연환경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공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가 화성파크들인 파티오 아파트고요 21단지 그 옆으로 이제 22단지가 있고요 이게 아마 2월 대보름 때 그런 모습 같은데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아쿠아 스튜디오를 영상문화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7만 5천평 축구장 한 20개 정도의 크기로 고양시 삼성지구의 오금동에 있는 그런 지금 일단 이 운하 퍼스티빌 아파트 바로 옆쪽에 이렇게 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빠르면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종합병원은 우리 정말 이쪽에 없었거든요 종합병원이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이라든지 일단 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라든지 이렇게 다 나갔기 때문에 이쪽에 성물병원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또 삶의 질도 많이 높아졌고요 덕분에 또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삼성벨트에도 뭐 상당한 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2019년 뭐 개장한지는 작년 4월 1일 날 개장을 했으니까 이제 만 1년이 돼가고 있네요 너무너무 좋고요 저도 카톨릭 성물병원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뭐 지도로 보시면 삼성역과 스타필드 은평 롯데몰 은평 성물병원 정말 가까이 있죠 이케아는 이쪽에 있고요 서운흥 또 바로 밑으로 창릉삼기 신호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많은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저에게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무슨 문의가 오냐면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삼성에는 어떤 단지를 샀습니다 근데 샀는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최근에 원흥역 프루지오시티에 제가 미래가치 7가지 유튜브 영상에서 올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프루지오시티를 매수를 했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상당히 폭락하고 미국에 있는 미국도 세계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2월달 분위기랑 지금 3월 중순 분위기랑 너무너무 달라서 저도 이게 정말 이렇게 또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심리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한 이유는 일단은 그 주식 차트라든지 그걸 매일매일 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성격상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10만 원에 샀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런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지식은 갖추지 못하고 있고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직업뿐인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회물적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초반까지 거의 만 11년을 군세 생활만 하다가 사회를 나와보니까 정말 온통 모르는 세상 모르는 사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예 제가 한울물만 파자 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에만 이제 우린을 한 거고요 주식 투자를 주변에도 많이 저한테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리거든요 심리 저라고 만약에 저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2008년도에 IMF 때 아 98년도에 IMF 때 제가 군대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저는 부동산을 시작했고요 뭐 2015년도 메르스사 때 또 미분양 아파트를 저는 그때 선택을 했었고요 지금도 저는 미분양 아파트 위주로 제가 재판단하고 이렇게 또 투자를 권해드린 경우도 있는데 왜 제 이야기를 지금 드리냐면 저는 심리를 잘 이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철저하게 심리거든요 한 달 전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라도 다르고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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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됩니다 앞으로 폭락할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라든지 뉴스를 접하게 되면 아 내가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걸 빨리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는 아 내가 잘못 팔았구나 라고 또 그렇게 또 후회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삼성벨트의 매수타이밍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정말 삼성 쪽은 아직까지 가격이 내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신문당선 호재가 아직 남아 있고 또 이제 고양시 덕양군 분구되는 것도 남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삼성 쪽에는 4억대 5억대 6억 7억대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매수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하기에 이제 심리이라는 걸 크게 작용하고 또 불확실한 또 세계 경제라든지 한국 경제 때문에 그런 경제 상황 때문에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에게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문의를 갖다가 하시게 되면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멘탈을 좀 키우시고 본인이 선택한 거 내가 예를 들어서 1주택으로 제가 집을 샀습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져도 물론 상환하는 원금이라든지 이자가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자가 높아질 일은 없고요 만약에 원금이 상환이 좀 부담스러우면 예를 들어서 외식 두 번 할 거 한 번만으로 줄이고 긴축경제를 긴축구로 이제 생활 패턴을 좀 줄여 나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 TV 방송을 하면서 제가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삼성 TV를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동 TV 삽니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좀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앱 사이트에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TV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뭐 어떤 누구라도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오전에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제가 하루에 평균 한 열 통 정도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제가 상담 중에 있는 전화 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문자를 드리거나 아니면 차후에 또 연락을 드리고 또 한 1년, 2년 전에 또 지방에 계셨던 사모님들도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해놔서 부재심사에 있으면 다시 전화를 드리는데 1년 전, 2년 전에 이제 시세보다는 지금 삼성의 시세를 들으시고는 상당히 또 놀라우시는 사모님도 계셨고요 일단은 저는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이 정말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20억, 30억짜리가 폭락을 해가지고 1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삼성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6억, 7억이었던 게 1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삼성 쪽에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또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서울의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방송에서 이제 9억을 향해서 간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9억을 향해서 갈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런 심리적인 본인의 그런 멘탈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 자기가 무리해서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그리고 1주택 제가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2주택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5구짜리 살다가 7사나 8사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구의 2주택까지는 저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최근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 관련해가지고 또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이 부동산은 사람이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심리적인 그런 멘탈을 강하게 갖고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삼성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또 구독을 하지 않지만 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이 약속드립니다 저에게 뭐 본인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에 관련해가지고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랑 틀린 사람이 나와서 전화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